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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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퇴적지질학연구실의 우주선 교수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하는 일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지층에서 지구의 역사를 읽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적물이 쌓인 퇴적층 또는 퇴적암이 제 연구 대상이 되는데 그것들이 야외에 나가서 보면 층을 이루면서 차곡차곡 잘 쌓여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보면 책을 옆으로 뉘어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들이 무슨 책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지구의 역사를 기록해놓은 역사책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학생들에게도 그런 비유를 써서 제가 설명을 하곤 해요. 지구 역사책이라는 책의 한쪽 한쪽이 퇴적물이라는 언어로 써있고 그거를 번역해낸 것, 첫 번째 번역을 해내는 게 퇴적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층이라는 지구 역사책에 목차를 쓰고 각 한 장 한 장에 쓰여져 있는 지질학적인 사건들을 해석을 하면 그것을 이용해서 보다 더 나아간 분석을 하시는 분들 지화학이라든지 동위원소라든지 고생물 같은 것을 하시는 분들이 지구 역사의 더 디테일한 부분들, 상세한 부분들을 밝히는 연구를 하실 수가 있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퇴적지질학 연구실에서 석박사 통합 과정으로 공부하고 있는 강동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퇴적지질학 연구실에서 학부 인턴을 하고 있는 오현경이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실이 기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퇴적 환경에서 쌓인 퇴적암들의 기록을 읽어내서 그 퇴적물들이 어떻게 기원되었고 그 퇴적될 당시에 퇴적 환경을 복원하는 것이 저희 연구실의 주된 일인데요. 저는 그중에서도 용암이 어떻게 흘렀는지 또 그 용암이 흘러서 퇴적 분질을 어떻게 채웠는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용암의 경우에도 낮은 퇴적 분질을 채우고 있고 또 시간 간격으로 용암이 분질했을 때 퇴적암처럼 층층이 쌓일 수 있어서 퇴적암에서 연구하고 있는 기법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연구하고 싶은 것은 그 용암들이 당시에 퇴적 분질에 쌓였을 때 퇴적 환경과 어떤 상호작용을 했는지 공부하고 싶습니다. 토양에서 기원한 석회암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극 스발바르 후기 고생대에 속하는 저는 브레고틴댄 층에 있는 토양 기원 석회암을 공부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얻은 시료와 주상도 그리고 박편 제작을 통해서 박편에서 볼 수 있는 미구조를 관찰을 해서 그걸로 당시 퇴적 환경과 기후가 어떻게 되었는지 추정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의 특징은 일단 야외조사를 나가다 보니까 개인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교수님이라든가 연구실 동료가 같이 도와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서 조금 더 친해지는 것들이 있고 또 교수님이 언제든 저희가 궁금한 것들이 생겼을 때 따로 약속 잡지 않아도 언제든지 반겨주시기 때문에 또 꼼꼼히 지도해 주셔서 그런 부분이 저희 연구실의 장점입니다. 저도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이 생기거나 아니면 보고서나 논문을 쓸 때 막히거나 할 때 엄청 세심하게 지도해 주시는 것도 있고 마감이 가까웠을 때 거의 1일 1면담까지 해 주실 정도로 되게 꼼꼼하게 그리고 빡세게 봐주셔서 저는 교수님의 그런 점에 되게 반하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교수님이 되게 재밌으신 분이라 가지고 소소한 데서 재밌으신데 예를 들어서 이거 영상 관련해서 메일을 전달을 해 주실 때 교수님께서 딱 한 줄 보내셨는데 여러분 올 게 왔군요. 이렇게 하고서 보내셨거든요. 약간 그런 식으로 소소하게 말씀을 되게 재밌게 장난도 많이 쳐 주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빈치를 좋아하셔서 빈치가 항시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빈치를 좋아하는 학생이 마음껏 과자도 즐기고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필드에서 동물을 되게 많이 만나요. 교수님도 엄청 동물 만날 때마다 좋아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몇 달 전에 태백을 갔는데 거기서 주상도를 그리다가 어디가 이제 들썩들썩해서 자꾸 낙석이 되길래 뭐지 하고 봤는데 두더지였더라고요. 마침 교수님 지나가고 계셔서 교수님 여기 두더지 있다고 하니까 이제 사진 실컷 아들 보여주신다고 찍으신 다음에 만지작하다가 보내주고 했다거나 살모사도 되게 은근히 자주 보이고요. 말벌이나 땅벌, 장수말벌도 간혹 보여서 그런 게 재밌는 한 요소인 것 같아요. 저희 여름에 인터넷던 친구 중에 벌에 쏘인 친구가 있었어요. 또 저희가 야외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낙석 같은 위험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저희가 작업을 할 때는 헬멧을 쓰거나 나름 안전하게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남극에서 연구를 많이 해왔는데 남극 장보기지 주변에 5억 년 전 캔브리아기 지층들이 많이 분포해 있어요. 지구의 역사책이라고 하는 지층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팀을 구성을 해서 그쪽에 캠프를 보내서 어떤 층이 어떤 순서로 나타나는지를 차곡차곡 보는 거예요. 아래에서부터 위쪽으로 쭉 봤을 때 저희가 번역해낸 일들이 어떤 거냐면 처음에는 굉장히 깊은 곳에서 깊은 바다에서 만들어진 퇴적층이었는데 위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점점 얕은 바다로 변하고 점점 따뜻한 바다로 변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어요. 얕은 바다 퇴적체를 지나가서는 하천에서 형성된 퇴적체가 위에 온다는 것을 저희가 밝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1차로 퇴적층의 형성 작용하고 순서를 저희가 밝혔다고 하면 그 다음으로는 과연 그게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런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아내는 게 저희가 추가로 할 일들입니다. 전 지구적인 환경 변화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변화했는지 아니면 그 당시 5억 년 전 남극하고 다른 대륙들이 충돌한다든지 아니면 떨어져 나간다든지 하는 그런 큰 규모의 지질학적인 사건들에 의해서 퇴적체의 특성들이 변화했는지 이것들을 밝히는 게 연구실에서 하는 일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드 나가는 건 제가 좋아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항상 재밌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암석을 계속 하루 종일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걸까 어떻게 와서 쌓인 걸까 그거를 하루 종일 고민하고 그런 것도 재미있었고 그렇게 한 지점에서 머물러서 하는 거 말고 계속 어떤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이 어떤 암석이 어떻게 분포해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깊은 산에 가면 멧돼지를 만나기도 하고 저희는 어느 정도 훈련이 됐으니까 길을 막 잃거나 그러진 않는데 만약에 길을 잃는다고 하면 굉장히 깊은 계곡이라서 밑에까지 내려갈 때 해가 진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태백에서 일할 때 주로 일을 많이 했는데 태백 되게 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계곡으로 해서 길들이 나 있고 한쪽 계곡에서 차 있는 선배가 한 명밖에 없었는데 내려주면 저희는 산을 이렇게 넘어가면서 어떤 암석이 어떤 훈수로 나오는지 기재를 하고 그 반대쪽 계곡에 도착하면 저녁이에요. 선배가 이제 돌면서 사람들을 픽업을 해서 다시 저녁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날 저녁에 모여서 오늘 자기가 본 건 뭐다? 나는 이걸 봤다. 어디에 뭐가 어떻게 돼 있더라? 이런 걸 모아서 정리를 하고 그걸 다 모아서 지질도를 만들거든요. 그런 일을 한 게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